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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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부평, 부평카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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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부평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는 열차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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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นนن. 만나요.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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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역은 우리 1차의 마지막 역인, 도쿄, 가토리대 인천산보경원역입니다.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인천 바탕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물으시기를 합니다. 두 분한테 잘하는 집과 부평 위지관은 부평역 지하상가 26번 주구 우리은행 건물에 있습니다. This stop is 부평,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. Mary's Hospital. The station number is 15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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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입문 받습니다.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. 출입문 받습니다. 출입문 받습니다.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.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.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.